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93쪽이죠. 제 6장 의문부사와 관계부사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문부사는 문장을 의무문으로 만드는 부사죠. 영어로 introgative adverb 이렇게 부르는데 introgative는 질문하는 이런 뜻이니까 의문부사는 질문하는 데 쓰는 부사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문부사에는 where, when, how, why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where, 어디에, when은 언제, how, 어떻게, 그리고 why는 왜 이럴 뜻이죠. 자 먼저 where의 용법을 보겠습니다. where는 어디에 이런 의미로 장소를 물을 때 쓰죠. 자 예문을 보면 너는 어제 저녁에 어디에 있었니? 자 이런 뜻이죠. 여기 where를 보세요. 어디에 자 이런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문장 제일 앞에서 의무문에 이끌면서 어디에 있었니? 자 이런 식으로 동사 워를 수식하니까 의문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너는 어디에서 점심을 먹니? 자 이런 말인데요. where를 잘 보세요. 여기 where도 문장 앞에 놓여서 의무문에 이끌죠. 그리고 어디에서 먹니? 자 이런 식으로 동사 이슬 수식하니까 의문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where는 장소를 묻는 것이니까 장소로 대답하면 되겠죠. 나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런 말이죠. at school 자 여기를 잘 보세요. where로 물었으니까 at school 같은 장소를 말하는 대답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when의 용법을 보죠. when은 언제 이런 뜻으로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number two when did he go back to America? go back to ~~하면 어디어디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니까 언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니? 이런 뜻인데요. 자 when을 잘 보세요. when은 언제 혹은 어느 때 이런 뜻으로 문장 맨 앞에 놓여서 의무문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언제 갔니? 이런 식으로 동사 고어를 수식하니까 의문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when did you meet him? 너는 언제 그를 만났니? 이런 말인데요. 여기 when을 보면 문장 맨 앞에서 의무문을 이끌고 있죠. 자 그리고 언제 만났니? 이런 식으로 동사 미술 수식하니까 의문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은 시간으로 답하면 되겠죠. 자 그럼 대답을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하면 어제 하루 전날 이런 뜻이니까 그저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정리해 보면 나는 그저께 그를 만났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the day before yesterday. 여기를 잘 보세요. when으로 물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how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의문부사 how는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이런 의미가 되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예문을 살펴보죠. 자 how long을 잘 보세요. how the에 long이라는 부사가 나왔죠. 이때 how는 얼마나 이런 뜻이 되니까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너는 얼마나 오래 여기서 머무를 거니? 이런 말이죠. 여기 how는 문장 제일 앞에서 의문문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런 의미로 부사 long을 수식하니까 의문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How many books do you have? How many를 보세요.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이 되겠죠.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을 do you have 너는 갖고 있니? 정리하면 너는 책을 몇 권 갖고 있니? 이런 말이죠. 여기 how는 의문문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 매니를 수식하니까 의문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답을 살펴보죠. 어바웃이 숫자 앞에 쓰이면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 약, 대략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hundred는 100 이런 뜻이니까 나는 약 200권의 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wo hundred 여기를 잘 보세요. 앞에서 how many 즉, 얼마나 많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구체적인 수를 나타내는 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how old is your father? how old를 잘 보세요. 얼마나 나이든 이런 뜻이니까 너의 아버지는 얼마나 나이 들었니? 즉, 너의 아버지는 연세가 몇 이시니? 이런 말이죠. 여기 how는 의문부사죠. 자, 이제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대답을 보죠. he is 45 years old. 그는 45살이다 이런 말이죠. 자, 45 years old 여기를 잘 보세요. how old를 물으면 이렇게 구체적 나이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how tall are you? how tall을 보세요. 자,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큰 이런 말이겠죠? 자, 해석하면 당신은 얼마나 큽니까? 즉, 당신은 키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how는 의문부사가 되겠습니다. how tall로 물었으니까 키가 얼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대답을 보죠. 나는 5피트 3인치만큼 크다. 즉, 나는 키가 5피트 3인치다. 이런 얘기죠. 5피트 3인치 is tall. 여기를 보세요. how tall? 이렇게 물었으니까 구체적인 키를 말하는 말로 대답한 것입니다. feet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약 30cm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치는 12분의 1피트 즉, 대략 2.54cm 정도를 가리켜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How much money do you have? How much를 잘 보세요. 자,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많은 이런 말이죠.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데 여기서는 money가 나왔죠.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Do you have? 너는 갖고 있니? 정리하면 너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니? 이런 말이겠죠. 역시 how는 의무문을 이끌면서 형용사 much를 수식하니까 의문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답을 살펴보죠. thousand은 천 이런 뜻이니까 나는 천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one thousand won을 보세요. How much를 써서 돈이 얼마나 있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구체적인 돈의 액수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how를 이용해서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죠.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How far 여기를 잘 보세요. far는 먼 이런 뜻이니까 how far 하면 얼마나 먼 이런 말로 거리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먼 from here to your school? 여기에서 너의 학교까지는 정리하면 여기에서 너의 학교까지는 얼마나 먼 즉, 여기에서 너의 학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니?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it은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여기 how는 의무문을 이끌면서 형용사 far를 수식하니까 음은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답을 살펴보죠. 약 2마일이다 이런 얘기죠? About 2마일 여기를 보세요. How far 이렇게 거리를 묻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the station? 여기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이런 말이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From here to the station. 여기서부터 정거장까지는 자,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정거장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보면 It takes 10 minutes to go there by bus It takes 10 minutes 10분 걸린다 To go there by bus 버스로 거기에 가는데 자, 정리하면 버스로 거기에 가는데 10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10 minutes 를 보세요. How long 으로 물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로 대답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표현 하나를 정리하고 가죠?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How do they go to church? How를 잘 보세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 없이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어떻게 이런 뜻이 되죠? 그들은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즉, 무엇을 타고 교회에 갑니까? 이런 말이죠. 대답은 교통수단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버스로 교회에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By bus 를 보세요. How를 써서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By bus 로 답한 것입니다. How much 이 문제를 보세요. 여기 how much 는 가격을 묻는 말이니까 이 책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죠. 이 문장을 what을 써서 바꿀 수가 있죠. 확인해 보죠. What is the price of this book? Price는 가격 이런 뜻이니까 이 책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런 의미로 결국 같은 문장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렇게 price가 나올 때에는 의문사로 what을 쓴다는 것이죠. 절대 How is the price of this book?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가격을 물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보죠. 그것은 이 달러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two dollars 여기로 보세요. How much 를 써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two dollars 라는 가격으로 답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Y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의문부사 Y는 왜 이런 뜻이죠? 대답은 뭐 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진 because 등을 이용해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Y를 잘 보세요. 왜 이런 뜻으로 이유를 묻고 있죠? 그리고 so는 그렇게 이런 뜻이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했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Y는 의문문을 이끌면서 왜 말했니? 이런 식으로 동사 say를 수식하니까 의문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Why were you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동사 동사 이런 뜻이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bad 가 붙어서 have a bad cold 하면 독감에 걸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because I had a bad cold 나는 독감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because를 잘 보세요. y로 물어 쓰니까 because를 써서 그 이유를 답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간접 의문문이 나옵니다. 자, 이거 벌써 세 번째인가 알고 계시죠? 의문문의 종류에서 한 번 의문대명사 배울 때 한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복습하는 기분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대명사처럼 의문부사도 간접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의문대명사나 의문부사가 이끄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에 포함되는 경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어수는 물론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Where is his father? Do you know? Where is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니? 이런 뜻의 의문부사가 들어간 의문문이 Do you know? 너는 아니? 자, 이 문장과 합쳐져서 간접 의문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는 그대로 쓰고 의문사 Where 플러스 주어 His father 그리고 동사 I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Do you know where his father is? 해석하면 너는 그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When did he go there? Do you know? When did he go there? 그는 언제 거기에 갔니? Do you know? 너는 아니? 자, 이 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을 이용해서 합쳐보죠. Do you know? 는 그대로 쓰고 의문사 When 그리고 주어 He 그리고 동사 Go를 쓰려고 하는데 앞에 Did가 있죠? Did는 일반 동사가 과거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Went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The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너는 그가 언제 거기에 갔는지 아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How old am I? Do you think? How old am I? 내가 몇 살일까?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이런 얘기죠. 이 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Do you think? Think는 그대로 쓰면 되고 의문사 How are old 그리고 주어 동사인 I am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자, 벌써 세 번째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틀리면 곤란하겠어요. 동사가 Think니까 의문사를 무조건 제일 앞으로 빼야겠습니다. 그래서 How old을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 I am을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How old do you think I am? 너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동사가 Think이면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Think 말고 또 어떤 동사가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런 동사가 쓰일 때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Think 같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면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자, 확인하는 의미에서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old I am? 너는 내가 몇 살인지 아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는 동사가 No니까 의문사 How가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간접 의문문은 그냥 의문사 How old 그리고 주어 동사 I am 이런 어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 부사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관계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오늘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